지난주에 제가 서점 갔다가 요한복은 끝나고 갈 때 마땅치 않아서 여의도에 있는 IFC몰 갔다가 오랜만에 갔어요. 몇 년 만에 가서 영풍문고 찾아가서 예전에 여기 많이 왔는데 하면서 딱 갔다 보니까 가보니까 불교파트에 8천성 반약형 산스크리트 번역 완역본 해서 또 한문 번하고 맛이 다르거든요 인도말 그대로 번역했는데 완역이래요 그런데 이게 대승 최초의 경전이에요 8천성 반약형 반야신경 금강경의 모태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반야신경 금강경을 왜 그렇게 썼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원형이에요 원형 그리고 반야신경 금강경의 유약본 느낌이라면 그거는 8천성이라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약간 망설였죠 두께 이걸 또 사면 내가 주거나 할 텐데 왜냐하면 다 보고 싶을 거고 사면 아 이거 다 보려면 요즘 안 그래도 조국 사태니 뭐니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또 뭐 새로 맡은 원불교 강의 준비도 있고 그래서 좀 피곤해서 갑자기 남의 종교 경전을 강의한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저야 이제 늘 같은 진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맞춰서 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을 좀 들이고 있었는데 그거 맞닥뜨리니까 약간 망설였다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한 사흘 어제 낮까지 해서 다 봤어요 어제 낮까지 다 봤는데 그 그만 봐야 하자고 덮었다가 괜히 또 어제 들고 나가서 또 커피숍에 앉아서 계속 다 보고 좋았습니다 아주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쭉 보니까 그동안 제가 대승에 대해서 주장했던 게 한 줄로 쫙 깨지더라고요 제 설명이 맞았다 용수보살이니 그 반약형 푸는 작업을 했던 게 용수보살이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그걸 풀어서 책을 만든 게 뭐 제 대지도론이니 중론이니 한 거예요 그게 지금 티벳불교의 아주 교과서인데요 저는 늘 그걸 비판했거든요 잘못 풀었다 잘못 푼 거예요 반약형은 절대 제가 아는 반약형으로 건강형으로 유치해 본 반약형의 핵심 사상은 참나 일체 우리 만물의 참나를 바로 공이라고 부르면서 참나로 바로 들어가서 참나 상태에서 우주를 꿰뚫어보자지 절대 말빨로 논리로 비가 내리는데 내리니까 무상하니까 무상하니까 없는 거라 나는 비를 맞지만 비가 없는 거다 이딴 논리 계속 배우면서 티벳식으로 너는 대답해 봐라 내 논리는 이렇다면서 이렇게 주고받아서 논리로 배우는데 20년 걸려요 티벳불교에서 그 중론 다 이해하는데 보조경전들 다 이해해가지고 중론까지 파헤치는데 20년 걸려요 그러면 달라이라마 같은 경지에 도달합니다 달라이라마 같은 경지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참나 없다예요 우주 만유는 모두 상대적이고 연기하고 있고 연기하니까 있으면서 없는 거다 이게 중간사상 끝입니다 이 핸드폰은 있어요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사상이 법공이거든요 마음법은 공하다 이게 용수보살 푸는 방식 보실래요? 이 펜은 있어요 아니 펜이 아니라 핸드폰은 있어요 법이죠 하나의 법이에요 마음법이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법은 뭘 해요? 연기를 해요 그래서 오온이 무상하게 화합한 거예요 끝없이 인연 속에서 변해가고 있어요 연기 속에서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지면서 계속 변하면서 무상한 시공 안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건 없다는 거예요 무상해서 결론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틀렸다 무상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공하다라고 끝난다 없는 거다 실체가 없는 거다 뭐가 없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따라서 핸드폰은 연기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하다 이게 다예요 우주 만유는 있다 있는데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12연기 속에서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오온이죠 제가 말씀드린 생각감정 오감입니다 이놈들이 합성돼가지고 존재하는 거고 무상하게 변해가니까 실체가 없는 거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공이다 끝! 이게 용수보살 반야 경풀입니다 이게 중간학파예요 이 사상만 주장하는 티벳은 중간학파입니다 그런데 티벳에서도 달라이라마가 속한 결루파는 그런데 그런데 거기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20년 배우는 거기가 해계모니를 쥐고 있어요 다른 파들은 뭐냐 해계모니를 갖고 있지 못하죠 달라이라마처럼 깍규파나 닉마파는 각자대로 참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오는 림포체들은 닉마파 림포체도 있어요 닉마파 림포체에 오면 참나 바로 설명합니다 대상 없는 알아차림 들어가라 거기가 거기가 우리 불성이다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닉마파는 우리랑 똑같아요 파드마 삼바바 가르침대로 티벳 사자에서 쓰신 파드마 삼바바가 티벳에 불교 제대로 전달해 준 분이죠 그분 사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티벳 불교는 그분은 그냥 바로 참나를 얘기해요 한마음 참나 지녀 평상심 다 씁니다 그분은 다 썼는데 그거는 주류가 아니고 주류는 용수보살 중간 참나는 영원한 실체는 없다 꼭 참나만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는 없으니까 지녀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지녀가 뭔지 아세요? 참되고 여여 똑같다 참되고 항상하다 참되고 영원한 게 지녀예요 똑같을 여 여여하다 그러죠 여여하다 똑같고 똑같다 항상 똑같아야 되고 참되어야 돼요 요 지녀도 없는 거다 사실 그러니까 이 지녀마저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이 공을 지녀라고 할 때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지녀라고 할 때 고정된 실체로서의 영원한 실체로서의 지녀는 없다 이름이 지녀인 거지 그런 실체는 없다 진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지녀도 영원한 그런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도 없다 근데 제가 반야신경 전 어떻게 풀었나요 저기 반야신경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이 반야바라밀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영수보살의 반야바라밀은 뭐예요 일체만법을 끝없이 분석해가지고 일체만법이 다 인연의 작용이란 걸 분석한 다음 인연의 작용이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분석이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마음법은 연기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따라서 지녀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고 진아 진아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는 없다 학단강의 조금만 들으셨으면 이게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을 거예요 연기는 마음법이라는 건 형의하의 세계입니다 형의하의 세계에 고정된 게 없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비판할 말이 없어요 형의하의 세계는 연기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거는 아공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논리잖아요 아공 공부하면 석가모니 가르치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따라서 그런데 따라서 영원한 실체도 없다 이 말은 석가모니도 안 하신 말이에요 이해 되세요? 아니 생각감정 오감에 오는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 따라서 영원한 실체인 참나는 없다 이상하잖아요 이분들의 세계에서는 존재하는 세계라고는 형의하의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현상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영수보살의 논리에는 현상계를 떠난 건 없다는 거예요 현상계 있는 건 다 무상고 무하니까 공이라는 거예요 현상계가 그대로 공하다는 게 영수보살 중간론의 핵심입니다 따로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살아있지만 있지만 없는 거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려니까 어렵죠 논리적으로 있는데 연기하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용수보살 논리는요 못 받아들이신 분은 아예 못 받아들이십니다 왜냐면요 자 이 컵이 있는 것 같죠 컵이 있는 것 같죠 이것 예를 드는 게 이래요 컵을 다 쪼개면 이게 막 이제 흑가루 돌가루 다 쪼개지고 나면 컵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컵은 없는 겁니다 뭔가 저항감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걸 뭉쳐서 컵으로 만들어서 있잖아 이 자식아 이런 막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열불러서 경을 보다 덮었어요 그 영수보살의 막 대지도론 이런 거 보다가 돌겠는 거예요 수레를 분해하면 수레가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수레를 만들었잖아 수레는 있잖아 분해하면 없잖아 계속 분해하면 너도 팔다리 이것도 나와요 팔다리 다 분해하면 네 몸이란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분해하고 있냐고요 아니 고생해서 합쳐놨는데 인륜 운명은 그걸 고생해서 합치는 거예요 흙을 막 조합해서 고생해서 폰을 만들었더니 이걸 이거 뭐죠 패드를 만들었더니 다 분해하더니 보세요 없죠 빨리 다시 조립해라 이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에 뭐가 문제가 있냐 분해하면 없다 연기하는 건 없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고 지금 억지 논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 논리를 한 20년 듣다 보면 세뇌가 돼요 그래서 세뇌 된 사람들이 이제 자 이 우주는 있어요 예 있는데요 연기하니까 없어요 그냥 체념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듣는 사람도 도를 얻었구나 하는 거죠 이제 받아들여 예 받아들여 의심 없어 의심 없습니다 예 피지가 천국이죠 그냥 받아들이고 끝낸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문제가 있냐 자명한 분석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자명한 분석이 아니에요 전통적 사유에 세뇌된 거예요 쪼개면 없어진다 연기하면 없어진다 쪼개면 없어진다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저항감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세월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뭐로요 그 권위로요 달라이라마가 관세호 모살 화신이야 하는 권위로 찍어 누르는 티벳은 처음 생길 때부터 달라이라마는 몽골한테 인정받은 어용 어용 승려예요 어용 승려 몽골의 통치권을 인정해줬어요 몽골에서 아 몽골에서 통치권을 인정해줬어요 티벳의 통치권 몽골이 그땐 강성할 때니까 인정받아야지 여기 티벳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 3대 달라이라마가 몽골로부터 달라이라마라는 칭호를 받으니까 자기 스승 2대를 자기 전생으로 다 했어요 실제 전생 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 다음 달라이라마는 누군지 아세요 몽골 칸 아들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섰을까요 진짜 환생일까요 오덴가가 다른 파 다 때려잡고 통길했어요 티벳의 불교 통일을 했어요 그때는 불교를 통일하면 왕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수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달라라고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유품 몇 개 주지시켜가지고 외워서 귀족들이 힘 있는 자들이 사기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좀 이런 얘기는 되게 좀 쓰린 얘기지만 흑역사도 알아야죠 당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다 인간들이요 별짓도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달라라라만 실제로 암살해서 죽였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올라섰다 귀족들이요 막강한 권력은 귀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귀족사입니다 림포체들과 귀족사예요 일반 평민들은 착취당하고 살벌한 사회였어요 티벳이 그게 명분이 돼서 중국 공산당이 밀고 들어간 거예요 공산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명분을 줬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정치 잘 못했어요 종교국가예요 그 안에서 안주하고 귀족들은 자기 권위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안치기도 하고 림포체나 마음에 안 들면 죽였어요 부탄에서요 부탄 왕가가 왕가가 정치를 잘해요 잘하는데도 그 왕가를 유지하는데요 소시오패스적인 짓들 안 했을까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탄에서 부탄 왕가를 이업할 만한 부탄에서 최고 정경받는 부탄에 불교를 전해준 양반이 환생했어요 죽였습니다 환생하면 죽여버립니다 지금 환생하면 예수님 재림했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이게 고등 침팬치 인 우리 중생의 본질입니다 실존적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더 나은 살에 꿈꾸는 것도 사실 무리에요 그쵸 솔직히 딱 이 수준이 맞아요 지금 제가 냉정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정도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그나마 하도 예전 어른들이 와서 양심 사랑 평화 해서 문제야 될 만한 사람들은 산에 가둬놓고 명상시키고 해서 그 정도 이 정도 온 거예요 몇 명은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니까 이 정도 온 거라고요 석가모니 저는 숲에 아라한 데를 데리고 들어가서 수행하신 거 한편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인도 사회에 그 당시 고등 침팬치를 창궐했을 때 일부라도 숲에 가둬놓고 입 다물게 하고 입 열면 망상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명상망 시키신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최선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최선이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고등 침팬치들이요 지금 인도 뭔 짓거리 하는지 보시죠 신문에서 날마다 말도 아닌 짓 하죠 길에서 똥 쌌다고 형제를 때려주겠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든지 그대로 살인마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자기 나름의 카스 제도 안에서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불가촉 천민 애들이 어디 길에 똥을 썼던 병기가 부족하고 막 이런 실태랑 상관없이 그냥 그 현상만 보고 카스 제도 안에서 자기가 직결 심판까지 하는 이런 무모한 사회 그게 이게 지금 2500년 전에 부처님 살 때 어땠을까요 그냥 부처님이 딱 보시고는 음 이 중에 몇 놈 잡아서 숲으로 들어가자 가서 그냥 입열지 마 탐진치야 명상이라고 하고 있는 동안은 빛이라도 나죠 입 열면 또 빛 날아갑니다 입 못 열게 하고 계속 수행시켜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 드렸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수준이 지금 그 정도다 지금은 이제 다 이거 하나씩 들고 아는 것도 많아졌고 이제 고상하게 막 살고 서로 막 서로 이제 더 이제 예전보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체면 차리고 하니까 좀 나아 보이죠 본질에는요 지금 여러분 이거 문명 내일이라도 이런 문명에 지금 에너지 뭐 석유 고갈되고 차 못 돌리고 하면요 금방 인류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아졌다면 안 돌아가야겠죠 사회적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럽 그렇게 고상하고 선진국 그랬죠 거기 돈 떨어지면 바로 불질러요 우리보다 더 가격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무시하다가 자기가 돈 달리면 더 한 짓도 한다고요 지금 자본에 여유가 있으니까 고상 떠는 거를 자기가 수준이 올라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인류는 고등 침팬치인 한해는요 탐진치 덩어리입니다 각자 자기들 지금 처지에 맞게 탐진치를 부리고 있어서 그렇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본질이 같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양심 공부해야 되고 양심 성찰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 반야신경 공부해야 돼요 큰일 나요 제가 반야경 읽은 김에 요즘 반야신경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발 석가모니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라도 제가 입을 좀 다물고 사바세계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입을 강제로 다물겠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게 하고 사바세계를 보는 관점이 고등 침팬치랑은 확연히 다른 관점에서 사바세계를 볼 수 있게 한다면 이거 대단한 일인 겁니다 사실 이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달을 깊게 행할 때 반야바람일달 어떻게 하실까요 용수보살 식으로 해서 안 돼요 그거 경제보고 분석하고 계시면 머리만 더 복잡해져요 몰라라 하셔야죠 반야바람이라 하셔야죠 여러분 몰라 해서 지금 참나 자각해 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외에는 일체 판단을 멈추세요 판단을 멈추세요 모르겠다 하시고 오직 존재할 뿐 그 티벳 림포체들 또 바로 아는 분들은 이거 바로 얘기하더만요 대상 없는 알아차림 순수 알아차림을 유지하시오 민규루 림포체인가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소리 듣는 뇌파 측정했는데 제일 해피해가지고 이분이 밝은 분 근데 그 형님도 그 총리 림포체인가요? 그 형님이 제 강의 중에 그 형님이 있어요 형님도 거기 참나 설명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 강의가 아마 저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형제예요 거기는 형제가 다 림포체고 난리가 아니에요 한 집안 림포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뭔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간단해요 지금 알아차려보라 뭐에 집중하든지 호흡에 집중하든지 알아차려보라 그러다가 대상 알아차림 자체에 집중해보라 이게 다예요 거기서 거기 불성이 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쉽게 몰라하시라 몰라하고 알아차리고만 계시라 몰라하시라 어디에도 끌려가지 마시고 그걸 바라보면 거기에 집중하니까 집중 없는 대상 집중 없는 알아차림 자기한테만 집중한 알아차림 그 말이 어려우실까봐 제가 존만이라고 했어요 존재한다는 것에만 만족해보시라 내가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게 알아차리고 계시다가 보면 알아차림이 더 내 내면에서 51%의 힘을 가지면 보이고 말고 간에 처연해집니다 처연해지고 평안을 얻고 더 정신이 생생해지고 할 때 참나가 드러날 때 그때요 그때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걸 보시면 이거 거부하지 마시고 알아차리면서 현상계를 보세요 생각감정 오감을 접해보세요 어떻게 보이나 참나가 알아차림이 강해지면요 수중에 들어옵니다 망상이 막 뻗어나가지 않으니까 요 생각 지금 하는 요 생각 요 감정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요 오감 요게 내 우주 전부구나 근데 요놈들을 가만히 보면 참나 입장에서 보면요 참나가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거고 보세요 여기서 더 들어갑니다 눈 감고 오직 참나로만 존재하시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감정 오감이 없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한 생각 일으켜 다시 나와보면 생각감정 오감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 짓을 계속 해보시면 뭘 알까요 생각감정 오감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감정 오감 참나 자체의 공성에 집중할 때는 마음법이 갈무리 됩니다 그랬다가 한 생각 일어나온 마음법이 펼쳐집니다 일체가 참나 작용인 거예요 일체가 공성의 작용이었던 거예요 이 짓을 노는 이 계속 하고 계신 게 이게 반야바라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결론 안 났어요 반야바라밀은 뭐냐 이 짓을 계속 하다가 참나각성 선정 측면에서는 참나각성 지혜 측면에서는 지금 뭐예요 이 선정과 지혜가 만나야 반야바라밀이죠 뭐냐면 참나 상태에서 지혜를 얻어야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선정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지혜는 반야바라밀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반야라고 하지 선정도 그냥 선정이라고 하지 선정바라밀이라고 안 해요 선정바라밀 하려면 또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하는 진짜 참나랑 만난 선정이거든요 진짜 참나랑 만난 반야 그러면 선정이 기반이 돼서 지혜까지 얻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참나를 만나신 다음에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정 오감을 관찰하다가 뭔 결론이 나죠 일체가 참나 작용이군 자 보세요 생각이란 놈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참나가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참나에 의지해서 있는 거고 참나 상태로 존재하면 생각감정 오감도 없어요 한 생각 일어나면 생각이 나타나고 시공간이 나타나고 나와 남이 나타나고 만법이 나타나는데 한 생각 사라지면 참나만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구나 그럼 본질이 둘이 아니구나 자 저희가 지금 반야바람이를 해서 얻은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체는 이 공은 이렇게 현상계 분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참나 상태에서 만법이 바로 나오더라는 걸 선정이라는 체험으로 체험한 다음에 지혜로 분석해서 얻는 겁니다 법이 공에서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딱 선정상태 들어서 이 상황을 관조하십니다 관찰이라는 적극적인 분석 다음에 이제 관조가 오죠 그렇구나 하면 관조예요 이제 답을 얻었잖아요 마음법이 공하구나 관조를 해볼까요 마음법은 마음법은 지금 생각감정 오감이 전부인 내 우주에 나타난 내 마음에 나타난 이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구나 마음법은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영원한 실체는 뭐밖에 없어요 참나만이 영원하구나 이게 진짜 반야바람일이에요 영소보살식으로 풀면 다 죽어요 무슨 해탈이 와요 저기서 이 답을 못 얻었는데 반약형 못 읽은 거예요 그러면 20년을 읽어도 반약형을 못 읽은 거예요 반약형 풀이를 20년 공부하면 뭐합니까 반약형을 이해 못하는데 반야신경의 결론은 뭐예요 오니 만법이 참나구나예요 사실은 들어가면 만법이 참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나의 나툼이고 참나 그 자체고 이 펜이 여러분 지금 펜 보이시죠 여러분 마음에 펜이 떴죠 이 펜이 여러분과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이거는 자성이 없고 자성이 뭐라고요 여러분 참나가 이 펜의 자성이라고요 여러분의 공성이 이 펜의 자성이라는 거 아셔야 선불교에서 화두를 깨고 반야바람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 왜 반야신경 금강경을 중시할까요 자기들 얘기가 써있거든요 법공을 얻는 게 선불교인데 화두 터지면 법공까지 얻어요 화두가 뭐냐 이거 뭐냐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게 펜으로 보입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괴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괴담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가 엄마의 자성은 본래 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귀신도 날아갑니다 반야경에 써있더라고요 반야바람일 상태에서는 마군이도 침범할 수 없대요 귀신도 장난질을 못 치고 부처님의 위신력이 드러난 상태래요 그래서 반야경도 정토사상이 있어요 아미타 정토랑 달라요 더 오래된 정토사상이에요 반야경이 초기 대생이기 때문에 동방아촉불 정토사상이거든요 그런데 동방아촉불 정토를 가려면 반야바람일을 얻으면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같은데 맛이 다릅니다 연불해야 가는 게 아니고 손가락 튕기는 사이라도 여러분 찰나라도 반야바람일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쌓이면 정토도 가고 다 할 수 있다 부처님 면전에서 공부하고 거기 정토에서 얻는 효능이 다 써 있어요 아미타경의 더 근원입니다 반야경이 반야경이 처음 질렀어요 정토사상까지 그게 서방정토사상으로 발전한 게 우리가 아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고 아미타 정토경들 아미타 신앙이 더 득세하면서 아초풀 신앙이 힘을 잃은 거예요 왜 여기는 반야바람일 얻어야 간데 저쪽은요 부처님 이름만 불러도 간대요 이쪽이 더 수월하죠 그래서 민중들한테 아미타 신앙이 더 유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미타 신앙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죽기 전까지 해야 되네요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아미타불이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도 모르겠고 경애는 열 번만이면 된다고 했는데 놀다가 죽기 전에 열 번을 외워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결론은 뭐예요 아미타불 외에 견성해야 가요 사실은 깔끔한 게 견성만이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도 해봐라 아미타불이 일념으로 유지될 때가 원하고 그러면 견성할 때예요 그때가 결론은 결국 견성해야 간다 똑같은 얘기인데 반야경은 반야바라미를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야바라미를 뭐라고요 참나각성 상태에서 생각감정 오감이 본래 있지만 이 펜이 있지만 독자적 실체가 없고 바라보는 알아차리는 참나가 이것의 본성이고 본성은 영원불멸이니까 이 펜도 영원불멸이다는 결론을 얻고 이 펜 있으면서 없는 거고 본래 공하고 영원불멸이오 불생불멸하다는 결론까지 놔야 돼요 펜과 참나가 한 덩어리로 인식되는 고자리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 반야바라미를 반야바라미를 유지하면 몸 안의 모든 벌레가 사라지고 대단하죠 요즘 암 때문에 개구충제도 드시잖아요 벌레 잡는 약을 실제 효능이 일정 부분이 있다면서요 다만 임상실험이 된 게 아니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 지금 보세요 반야바라미를 구충제라는 거에 써 있어요 반야바라미를 몸 안에 있는 중생들 몸에 있는 벌레를 다 잡아준다 그리고 마구니가 시비걸로 왔다가도 튕겨서 돌아간다 부처님의 유심력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반야바라미를 그대로 부처님의 어머니요 부처님이다 반야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으니 부처의 어머니요 반야바라미를 그쵸? 부처를 낳는 창조자예요 이 말이 다 써 있어요 반야바라미를 지금 반야바라미를 상태이십니까? 이거는 바로 알아요 연볼보다 더 명확합니다 지금 반야바라미를 상태인지 아닌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생각감정우감이 참나의 작용 공성의 작용으로 보이세요? 결국 이 또한 공안제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면 화두 터진 거고 찰나라도 아시면 화두도 터지고 반야바라미를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생생한 말로 써 놓은 거예요 관자제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반야바라미를 하고 있으면 뭘 알겠어요? 법공을 그러니까 뭐라고 써 놨어요? 그러니 오온이 모두 텅 비어 있음을 비추어 보고 알아서 일체의 고통 재앙을 넘어가 버렸다 일장에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일장도 아니죠 이 첫 대목에서 반야경의 핵심은 이미 요약 다 된 거예요 반야바라미를 하고 있을 때 오온이 공한 줄 알았다 오온이 공하다는 게 논리로 알아진 게 아니에요 지금 깨어서 공성 상태에서 바라보니 바라봐지는 모든 것들도 다 공하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절 가볼까요? 사리자여 물질이 물질이 색수상행식 중에서 이제 오감 쪽 영역이죠 물질이 공이요 공이란 말은 반야경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자세 진여라고 그래요 진실되고 항상되다 하는 진여 그리고 열반이라고도 해요 열반 그러니까 제 주장이 맞다는 겁니다 용수보살의 공은 실체가 없는 공이에요 현상계가 있는데 연기로 굴러가니까 공하다는 공인데 제가 주장하는 예전부터 한 7년 전에 견성 콘서트에서 반야신경 풀 때부터 모였어요 오온은 참나 작용이다 이건 저 일관된 주장이죠 자 보세요 이거 닉마파도 다 똑같아요 닉마파분들 다 알아요 참나의 알아차림의 작용이라고 일체의 만법이 이거 닉마파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티벳불교 안에서도 중간학파가 반대하고 있다고요 정권을 잡고 있는 불교계 안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자 그래서 오온이 반야신경은 물질이 공하고 더 신기한 얘기를 하죠 물질은 진여고 진여니까 물질이다 진여가 물질로 현시된다 물질이 텅빔이요 텅빔이 바로 물질이다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식별도 똑같다 그 다음에요 사리자야 모든 만법의 텅빈 이 형상 만법의 본성인 텅빈 공성은 진여는 이 소리죠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불생불멸이요 더럽혀지지도 청정해지도 한다 더럽게 할 수도 없고 청정하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공간을 더럽혀 보세요 한번 여기다 바이러스를 풀어도 공간이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예전 선사들이 하신 말이에요 허공을 더럽혀 봐라 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허공을 깨끗하게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부처라고 늘고 중생이라고 쪼그라들지도 한다 이 때문에 텅빈 가운데에는 물질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식별도 오온이 없다 아까는 또 없으니까 물질이다 했다가 왜 이제는 또 없다고 하나 별 얘기 아닙니다 공성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공성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공성이 그 없음 텅빈 그게 그대로 진여요 열반이요 청정함으로 있다가 그 청정함이 나툰 게 물질이요 생각이요 식별이고 의지고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적으로 직관하고 있는 이 관조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걸 알고 계신 상태가 반야바라밀이에요 이걸 유지하시면 여러분 이미 정토에 계신 거예요 부처님을 뵙고 있기 때문에 불국토에 계신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지금 여러분 품고 계시면 반야바라밀의 상태에 이르시면 반야경에 이런 말과 있었어요 반야바라밀의 상태에 머물러라는 말과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말과 있어요 물질이 청정하다는 말과죠 물질이 청정하고 물질이 영혼불멸이다 이걸 아는 이가 반야바라밀을 아는 거다 근데 그 물질을 쪼개서 연기하니까 공성이라고요 땡 거기 이런 말과 있습니다 만약 물질이 무상해서 없다고 하면 그건 사이비솔이다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대에게 반야바라밀이라는 건요 육바라밀을 전제한 겁니다 무조건 대승 때부터 육바라밀을 전제한 거니까 반야바라밀을 갖추고 있으면 왜 육바라밀 이어지는지 아세요? 반야바라밀만 있으면 육바라밀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반야경부터 구공 설명이 자세하진 않아요 그런데 구공에 기초는 들어있어요 반야경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냐 여러분 일체가 공하다고 보는 반야바라밀 상태에서 남한테 뭘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봇이 바라밀이 되어버려요 아니 주는 사람도 공하고 받는 사람도 공하고 주는 물건도 공하고 주는 행위가 공한데 그건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반야바라밀을 만약에 못 얻으면 그냥 보시가 되는 거죠 반야바라밀이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고 육바라밀 다른 바라밀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반야바라밀을 얻어놓으면 반야바라밀 상태에서 계율을 지키면 뭐가 될까요? 그냥 단순한 지게가 아니에요 남이 보고 남이 나를 지켜보니 체면 때문에라도 계율을 지키자 이게 아니라 뭐가 돼요? 계율을 지키고 마음도 본래 공하다 하면서 계율을 지켜요 죽이죠 중생을 구제해도 금강경에 나온 것처럼 중생을 구제하되 중생상이란 게 없다 중생을 구제했다는 형상의 집착이 없다 하는 중생 부제가 그러면 중생 부제가 그대로 바라밀이 되어버려요 반야바라밀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 이 소리가 반야경부터 나옵니다 다만 반야바라밀 위주 벚꽁 위주지 반야바라밀 안에 구공 들어있다는 게 위주는 아닌데 일관된 논리긴 해요 반야바라밀에서 육바라밀 나온다 반야바라밀은 육바라밀을 전제한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벚꽁과 구공이 있다면 전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벚꽁과 구공이 다른 건 아니에요 벚꽁의 극치가 구공이에요 자 만법이 공성참나작용이다 안에 나올 말은 다 나왔는데 여기서 진리가 더 왜 구공으로 심화되느냐 처음에는 만법이 공에서 나온 것만 알아요 더 들어가면 공 안에 뭐가 갖춰져 있길래 만법이 나왔느냐 까지 안다고요 벚꽁에 심화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공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벚꽁이라고 해도 돼요 벚꽁인데 어디까지 아느냐 차이에요 지금 나는 생각감정우감이 공성에서 나왔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것만 해도 반야경에서 찬양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구공까지 더 들어가면 뭐까지 할까요 공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 있더라 까지 안에 종자가 있더라 종자가 있으니까 나오면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면 저는 구공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야경을 보면 벚꽁 위주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구공을 더 깊이 설명하진 않지만 절대 또 분리시키지도 않아요 반야바라밀 안에는 이미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말까지 해요 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반야바라밀로 포시를 해야 포시바라밀이 되지 않냐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포시지개 인욕선정 정지는 이게 바라밀이 못되지 않냐 이 정도는 설명해요 그런데 나중에 한 화음경 나온 뒤에 2세기 때쯤에 나온 마하바라바라밀경 8천성 반야경이 아니라 2만 5천성 반야경에 가면 십지체계까지 등장합니다 이미 화음경이 지나갔죠 십지론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는요 본격적으로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초는 나와요 기초는 나오지만 향후 더 설명이 심화된다 갈수록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공과 구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법공의 극치가 구공 자 이렇게 수련해보세요 이 관점에서 설명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홍의각당 실천지침 14조도 법공조에 5,6번은 이 법공이고 7,8번은 이 법공이에요 법공인데 7번이 뭡니까 참나의 뜻에 따라 그러면 공에 갖춰져 있는 진리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해라 8번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 삶을 살아라 요거는 이제 구공의 얘기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차이도 아시고 근데 그게 하나로 왜 법공으로 설명되느냐 법공 안에 원래 다 들어있는데 위쪽 위주로 설명하느냐 아래쪽 위주로 설명하느냐 차이가 있다 공 안에 본래 육바라밀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쪽으로 가느냐 법공 안에 다 들어있어 법공이 중요해 그러면 일주보살 이 가르침들은 일주보살 중심이고 구공론은 일지 위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라밀건 같은 일지부터 십지체계를 이미 인정한 가르침들은 구공어 설명을 더 주력하고 초기 반약형에는 십지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공 십지체계가 없는 반약형 반약형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반야신경이나 근강경에는 십지체계가 안 나오죠 그게 초기 반약형을 그대로 정리해 놓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나오긴 한 4세기 때 나왔지만 반야신경이나 근강경이 내용은 초기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면 그래서 십지체계가 이런 게 안 나왔던 거예요 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결국 가면 다 맞나요? 여러분한테 실전적으로 제가 도움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반야신경을 그대로 해보기예요 뭐 하시겠어요? 관자제보살이 뭐 했다고요? 틈날 때마다 반약형에 손가락 튕기는 찰나라도 반야바라밀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이익은 막대하다 어마어마한 공덕 쌓고 다니는 것보다 앉아서 찰나라도 반야바라밀 상태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면서 틈날 때마다 참나 상태 이르셔야 되고 몰라 괜찮아 참나 상태 들어가신 다음에 일체가 진짜 만법이 여기 나오죠 저희 제가 반야경 읽고 감탄한 게 여기 제가 정리한 게 반야신경의 심경이더라고요 네 줄로 복경을 요약해놨어요 만법은 참나의 작용으로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만법은 불생불멸이니 본래 청정한 열반이다 요 사실 이 두 줄이면 다 끝나요 반야경 반야신경 금강경 다 정리해서 요게 인가 되시는지 해보시라고요 음 마음법이 불생불멸이고 마음법에 저 펜의 자성이 내 참나구나 내 참나의 나툼이 펜이구나 내 마음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왜냐 펜이라고 해도 여러분 오감작용이 뿐이니까 여러분 오감은 어서 나왔어요 참나에서요 그거 아시는 겁니다 선불교도 그거예요 선불교랑 다 통해 선불교가 금강경을 최고 경전으로 삼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벚꽁 위주라는 게 그래서 참나 자리에서 일체를 관하심 참나라도 틈날 때마다 일체가 공하다는 걸 관하시면 자 보세요 삶에 어떤 변화가 날까요 실천집침상에서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참나의 현존의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 이 두 가지 실천적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공성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남한테 보시를 하더라도 자 이제 또 원하지 않더라도 반야바람일만 여러분이 챙기셔도 벚꽁 반야만 챙기셔도 원하지 않아도 남한테 뭘 베풀 때 뭐가 되겠어요 보시 바람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제부터 바람일 공부가 시작된 겁니다 일주부터 일주부터 바람일 공부를 해가지고 죽어라 하다가 내 안에 원래 바람일 있었네 내 안에 하면 일지가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하면 이게 갑자기 내 안에 바람일 있어 일주도 떠들 순 있어요 내 안에 본래 공안이 일체 만법이 공안데 내 안에 바람일도 있겠지 하지만 안 나오잖아요 왜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보살은 벚꽁 반야를 얻은 다음에 뭔 짓을 해야 되느냐 육바람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양심분석을 더 열심히 해서 하는 일마다 일체가 공한 줄 알고 보시를 하고 일체가 공한 줄 알고 계율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내고 일체가 공한 줄 알고 분노를 인욕하고 이렇게 사시다 보면 육바람일 전문가가 되시게 되는데 그러면 일지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갑자기 일지가 않아요 벚꽁만 지금 명심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오늘 뉴스 보고 아이고 죽일 놈 이 놈 윤석열 죽일 놈 조국 죽일 놈 반응은 다양하겠죠 뉴스를 보시고 그럴 때 또 보세요 그럴 때 윤석열도 공하지 조국도 본래 공이지 이거 한 번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달라져요 그러면 그러면 타던 속도 공하고 다 공한 줄 알고 찰나라도 반야를 하면 거기서 또 육바람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삶을 인도합니다 제가 복공 참나 각성만 해도 육바람일을 알아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싹을 죽여서 그렇지 근데 육바람일 분석까지 해주면 점점 자랄 거 아닙니까 자라서 일지 된다고요 지금 틋날 때마다 하셔야 될 게 뭐겠어요 복공이요 깨어서 참나 상태 참나 상태만 죽어라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죽을 때까지 참나 상태만 들어가실 거예요 반야를 얻어야죠 참나 상태에서 현상계를 바라보고 진리를 꿰뚫어봐야죠 사물의 진리를 현상의 진리를 아 일체가 공하구나 그거 하나 얻으신 게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부처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경에서 반야바람 이 정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8천성 반야경은 참고하시면 좋은데 워낙 글이 어려워서 참고하신 것 같은데 저를 욕하지 마세요 권했다고 꼭 욕먹을 것 같아요 권하고 욕먹 제가 욕을 잘 먹거든요 저는 막 신나서 너무 재밌어요 권했다가 뭐가 재밌어 하고 이제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 계신데 요약은 제가 해드렸어요 제 얘기 듣고 보시면 보실만 할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자 자 자 자 감사드립니다 몇 분이